단계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랑랄이마리 반갑습니다 모라치기님 반갑습니다 AP419 연인인 별풍선 이다기는 구요미 오 고맙습니다 땅큐 약속 제기했으니 별풍선 1개 고맙습니다 파워리님 안녕하세요 소이사반이 고맙습니다 파워리님 안녕하세요 소이사반이 고맙습니다 지금 살짝 반 비몽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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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2님 안녕하세요 아제님 안녕하세요 신곡은 아 이거 저녁 안먹으니까 새벽 되니까 머리 아프던데 레고리스님 안녕하세요 예 별풍으로 마련이 먹었습니다 소방차 1레고리 먹었습니다 아 예 지금 저 일어난지 한 15분정도 그정도 됐어요 더블 런처에 설정 들어가시면은 프리베틀넷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레지스트리 추가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가지고 레지스트리 추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 지금은 픽서버가 안되니까 테스트서버인가 백업서버 같은게 있을거에요 백업 백업 1,2인가 뭐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스트리서버 없어질라그라나 서버 그 한두번 휘청할때 다른 서버가 확 생겨버리면은 또 그 서버로 갈아탄다 사람들 좋은데 lando 클라스 랩 안녕하..안녕하세요 다주까라니 반갑습니다 단쪼가늘님 안녕하세요 아우예 화이팅하겠습니다 금수깔님 안녕하세요 늦다 acewi 어.. 후진왕 어 빵꾸어..반갑어 ken 됐다 내가 마무리할게 배씨님 안녕하세요 내 꿈은 SCV인이 먹었습니다 마팅이 쭉까지 먹었습니다 YJOJJH 먹었습니다 배씨님 안녕하세요 저거 옵션 징터 도시를 이 것 characterize 다 faster 자막 아 미지치님 안녕하세요 기계식 키보드가 그러니까 축이 버튼을 뽑아보면 축 자체가 이제 그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게 청축이에요 그 청축이 유난히 소리가 탁탁탁 이렇게 소리가 나구요 뭐 적축 그 다음에 뭐 갈축 흑축 뭐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별로 이제 키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조금씩 다 다르죠 청축이 그래 아무래도 소리가 제일 좋죠 봉지 봉지 오시네요 비제이 봉지님 오십시오 아 비제이 나초 님도 오셨네요 어디가 3cm 드랍을 하고있노 그냥 어디가 3cm를 해요 거기서 어디가 3cm도 오시네요 네 엔지니어링 베이 은근히 빠르죠 그물도 은근히 빠르죠 은근히 빠르죠 그물도 은근히 빠르죠 그물도 은근히 빠르죠 그물도 은근히 날아가는 슬퍼가 빨라요 그래도 오버로드 소급 안 된거보단 빠르죠 오버로드 소급 안 된거보단 빠르죠 출발 와... 이 포지션이 짝... 핵속이 딱 좋은 포지션이네 핵함 나와드려야 되겠어 전사건이 안녕히 계세요 다음 전엔 전사건이 안녕히 계세요 선사건이 안녕히 계세요 Seser지원 시전시설 운동 Мы 그냥 поближе 한 pół 사이로 바라죠 선사건이ips이 안녕히 계세요 지루고 미시군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운동 다녀옵소스 bj봉지님 자리 하세요 bj봉지님 자리하십쇼 bj봉지님 자리하십쇼 다음에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Lord 내건 다 유필이 . . . . . . 네! Harder, sir! Yes, si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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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 as風! 하으! 어이구이 안 돼! 네! 좋은 빛의 압니다! 네! 어리. 어리. 네! 네! 어리. 어이구이. 네! 와... 저 판타스틱크 오우 넘겨 오우 넘겨 그가 오면 안되는거 그 알면서 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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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아 그냥 미래는 못 보렸네 미래는 못 보렸네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진짜 웃음 어? 아아? 이런 이씨 갑자기 오브로드가 태어나네 어? 어? 해가라 날렸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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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런 이씨... 하아필 그 타이밍에 어? 하아필 하아필 어? 음.... 어어... 안 보고 나가면 또 섭하죠 빠세이 호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시원하네 bj봉지님 꼭 여기서 취침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bj봉지님 bj봉지님 bj봉지님